자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전시간에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명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정리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팔아야지 과세 대상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뭐를 팔아야 돼? 과세 대상 물을. 자동차를 팔면 양도가 아니에요. 열거된 게 아니므로. 그래서 일단은 뭐를 알고 먼저 시작한다? 양도의 정의. 양도의 정의가 뭐냐?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 관계없이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포인트는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다. 세법은 무상은 증여나 상속으로 가요. 세법은 유상 이전이다. 그 자산 꼭대기. 그 자산이 뭐다? 열거된 거. 부부 죽이고 팔을.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지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세법은 등기 등록 여부 안 따진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2번이 그 얘기죠. 그래서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것은 수중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할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거나 본전에 팔면 과세를 안 해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그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다? 매도. 값과 을 매매로 이전시키죠? 그럼 값으로부터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래서 8억에 사서 대금 지급을 얼마 받은 거야? 10억. 얼마 남았다? 2억.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림 보면 매도자는 이전시킨 자는 양도소득세. 이전 받는 자는 취득세 대상이라면 뭐를 과세한다? 취득세. 항상 양도세는 개인. 매도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매매 속에는 뭐도 있다? 공경매도 들어간다. 공경매도 대가를 받는 거죠? 공매. 공매 가격. 경매낙찰대금. 경매. 경매대금 받죠? 내가 받지는 않지만 받아서 빚 갚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도도 양도지만 공경매도 여러 차례 분할로 파는 것도 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공경매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공매 가격. 경매 가격. 이건 유상이전으로 본다고요. 자, 넘어가죠. 교환. 두 번째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교환. 교환은 뭐를 받는 거야? 물건이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이전이다. 교환. 그래서 그림 한번 봐요. 교환가액이 12억이야. 교환. 그래서 갑과 을이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는 거야.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 그럼 교환가액이 12억이면 양도가액이 12억이야. 그럼 갑은 옛날에 취득가액이 있죠? 5억. 그럼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주고 12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죠? 그럼 갑은 얼마 남았어? 7억. 그다음 을은 옛날에 취득가액이 얼마야? 8억. 그럼 12억짜리 받았지? 얼마 남았다? 4억. 그래서 이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 양측에게 양도가 발생한다. 교환은 그래서 꼭대기 보면 쌍방에게 모두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럼 교환은 동등한 가치로 교환했을 때 12억이에요. 양도가액이 12억이다.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쌍방이 양도다. 그럼 쌍방이 뭐도 된다? 취득도 된다. 10억, 1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시키는 것은 양도로 보고 이전 받는 것은 뭐다? 취득으로 봐서 12억짜리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양측, 쌍방이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이전 받는 것은 등기 쳐야지 취득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으로 본다 할 때 무슨 취득으로 볼까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가 같은 것은 몇 프로 취득세를 내야 돼? 4% 양도세에서 유상이니까 취득세도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는 상가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부과한다? 4%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들어간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외향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현물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예요. 그다지 그림 보면 나왔잖아요. 오른쪽 출자자, 개인이죠? 개인이 현금 대신에 토지건물을 출자한 거예요. 출자에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다. 주식 15억을 받았다. 그럼 양도가액이 15억이죠? 그럼 출자자는 취득가액이 얼마야? 10억 얼마 남았다?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은 등기채야죠? 취득세를 납부한다. 항상 현물출자도 양도로 본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 등으로부터 주식이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단 3번. 3번 나왔잖아요. 개인 사업자에 출자하잖아.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에 출자를 해야 돼. 법인 등에 조합 등에. 자기가 자기 사업자에 출자하면 뭐다? 왜 양도가 아니야?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법인이나 조합 등에 출자를 해야 된다. 개인 사업체.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므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꼭대기 이제 수용.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뺏어가죠. 수용되면 뭐를 받아? 보증금이. 아, 뭐다? 보상금.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꼭대기. 그래서 보상금을 50억 받았다. 그럼 양도가액이 50억이요.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이 있겠죠? 비교해서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글씨 나왔잖아요. 보상하기 때문에. 즉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제된다.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야.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가 변제됐다는 얘기는 뭐다? 채무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물변제는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대물변제. 자,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채무자는 박스. 채권자로부터 얼마를 빌려왔어? 10억. 빚을 못 갚어.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갚는 거야. 이게 대물변제야.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빚이 얼마? 10억.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주는 거야.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 과거의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찍혀있어? 7억. 얼마 남았어? 3억. 그래서 대물변제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했다는 뜻은 뭐다? 양도로 본다. 즉, 어떻게 본다? 10억에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대물변제. 그래서 대물변제의 전형적인 것은 뭐가 있다? 유의자료. 유의자료는 뭘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금전. 유의자료를 뭘로 줬어. 이혼하면서. 부동산으로. 그럼 뭘로 본다? 대물변제. 그래서 유의자료는 부동산 팔고 유의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럼 대물변제가 되면 채무가 감소되죠? 이 부분은 유상이전이다.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대물변제. 그래서 양과로 5번의 박스에 나왔잖아. 1번, 2번 포인트는 뭐다? 유의자료야 유의자료. 유의자료야 유의자료. 그리고 이혼하든 손해배상이든 유의자료를 물건으로 주면 대물변제.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재산분할. 유의자료는 대물변제로 봐. 그러나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진 걸로 봐. 내 것을 내가 나눠가진 거예요.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유의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유의자료는 대물변제.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진 걸로 본다고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뭐다? 박스에 물납. 세금을 물납하잖아. 대물변제지. 세금은 뭘로 내도 돼? 금전으로. 그런데 물건으로 납부하면 대물변제. 즉 부동산 팔아서 세금을 냈다. 팔아서 납부하나 직접 물건으로 이전시키나 똑같아 이거지. 그다음 3번은 뭐다? 공사비. 공사비는 금전 줘야지. 물건으로 주면 뭐다? 대물변제. 그래서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그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부담부 증여예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돼요.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즉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뭐다? 부담부 증여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갑을 뭐라 그래요? 주는 자, 증여한 자,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나와. 가격에 따라. 그래서 부담을 주면서 채무를 끼고 증여합니다.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다거나 은행 가서 대출받아서 증여하지. 그러면 보편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 3억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는 10억짜리를 증여하면서 갑돌이가 대출금 3억 받았죠? 이거를 갚는 조건으로. 그럼 수중자는 어떻게 합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예는 어떻게? 10억짜리 받지? 얼마를 갚아야 돼? 3억.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그러면 얼마가 남아? 7억. 7억은 무상 이전. 이 예는 뭘로 간다?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누가 수중자가. 증여자가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예는 3억. 은행으로부터 3억 받았잖아 옛날에. 그래서 3억은 3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10억이 3억과 7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억. 채무부분은 양도세 계산. 7억은 증여세 계산.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증여자. 7억은 수중자가 증여세. 그럼 법은 어떻게 봐? 10억짜리를 3억 받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10억짜리를 3억 받고 채무를 인수해 주잖아.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으로 본다. 왜? 옛날에 3억 받았잖아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10억짜리를 3억 받고 팔아먹는 걸로 봐. 유상. 이쪽은 나머지는 7억은 공짜니까 증여. 그래서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시험자에 가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증여예요. 채무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6번 나왔잖아. 6번.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양도소속세 과세 대상을 증여해야 돼요. 자동차를 증여하면 증여가 아니에요. 열거된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부담부증여다. 그럼 1번.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그럼 채무액은 채무가 감소되죠? 그래서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유상이전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꼭대기 250페이지. 누구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채무액은 나머지는 누구에게? 수중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 부담부증여는 뭐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부증여가 누구랑 일어나 가족끼리 배우자 직계 좀비속간에 일어나죠? 그럼 1번은 뭐야? 가족이 아닌 자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간에 부담부증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뭐다? 이게 2번이야.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어떻게 한다? 10억을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도 입증을 못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물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외우지 말고 가족 간의 부담부증여는 대가가 없다. 이 3억도 뭐다?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줄 수 있잖아. 3억 주면서 은행비 갚아라. 가족 간의 부담부증여는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그럼 추정이라는 뜻은 뭐다? 단증을 제시하면 양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전체 증여세. 그런데 입증을 해. 채무를 입증하잖아. 채무를 입증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똑같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뭘로 바뀐다? 증여. 이게 3번이야. 입증하면 1번처럼 간다고요. 자, 그래서 2번 나왔네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 속 간. 원칙이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로 안 본다 그 뜻이에요.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다만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객관적으로 인정.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를 인수하죠? 이거는 뭘로 본다?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딱 나눠. 나머지, 나머지 꽁짜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로 간다. 이게 1번, 2번이야. 나 딱 나누면 돼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대가가 없어요. 짜고 하니까.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로 돌아간다. 단, 가족 간에도 증명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는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뭐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증명할 수 있는 자, 입증할 수 있는 자에게 받아야 채무는 양도로 봐. 그래서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등에게 증여하면 입증을 못하잖아. 전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고,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양도가 아니다. 전체 증여 추정.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고. 그 얘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양도로 보는 경우. 여기까지 했네요. 양도로 보는 경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매매, 매매는 외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 다음, 교환은 외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특징은 쌍방. 양측이 이전시킨 것은 양도고, 쌍방이 이전받는 것은 취득이다. 현물 출자는 외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리고 대물변제는 외양도다. 대물변제는 채무가 감소되잖아. 감소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부동산을 팔고 갚은 걸로 본다.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대물변제는 무조건 양도해요. 부동산 팔고 채무를 갚았다.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이전. 그리고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위자료는 양도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신 것이므로 양도로 안 본다. 공사비를 대물변제했다. 세금을 물납하다. 다 대물변제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부담부증이요. 부담많은 부부는 내가 갚을 거를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즉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파는 거야? 3억 받고. 왕년에 받았잖아. 은행으로부터.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공차니까 징역. 단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한다.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라 전체 증여추정. 증명이나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1번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본다. 그럼 오른쪽 이번에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걸 구분해야 되겠네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해요.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양도세 계산을 안 해요. 첫 번째 뭐가 있다. 보류지. 충당. 그리고 위에 보면 뭐다. 환지처분. 이 두 녀석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그림 그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세모난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이런 네모난 땅을 받는다. 이 네모난 땅을 무슨 토지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토지다. 그럼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았다. 권리면정만큼. 그래서 네모난 땅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 지목이 변경되고 지본도 바뀌겠죠.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남겨둔다. 보류지. 공사비도 사용하고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둬야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된 토지와 보류지 충당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환지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양도로 안 본다. 그런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팔아 매각.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출제는 1번. 2번 환지와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이 땅을 매각 처분하면 돈 받죠. 양도로 본다. 그래서 꼭대기 3번. 2번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3번 나와 있죠.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양도했다. 처분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252쪽 꼭대기. 교환. 자, 일반적인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해요. 그런데 어떤 교환이야? 꼭대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그래서 이거는 박스 참고 나와 있잖아요. 지적이 잘못됐어. 경계가 잘못됐다고요.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 교환하는 것은 뭐다? 지적을 바로잡는 거죠?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돼. 2번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양도로 안 본다. 법에 의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안 본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양도담보야. 양도담보. 자, 이건 뭐예요? 담보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도담보, 값도리가 을똘이 10억을 빌려줘. 10억을 빌리면서 을똘이는 뭐를 제공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야. 소유권이 넘어갔죠? 값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런다? 채무자. 이렇게. 그럼 채무자 입장이에요.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거는 담보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담보. 가등기 상태가 된 거야, 이거. 그러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고.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이전시키면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그럼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변제에 충당되면 값도리는 바로 뭘 실행해 버린다? 다 본등기를 해서 뺏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똑같아. 1번. 담보로 넘어갔을 때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가 아니라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아요. 그럼 뺏어가 버리지? 뺏어가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됐다. 결국 네 글자로 뭐가 된다? 대물변제. 그럼 변제에 충당되면 채무가 감소되지 안 갚아도 되죠? 즉 대물변제다 이거지. 그래서 10억짜리를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 담보는 출제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지.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는 것은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밑에 2번. 2번이 담보잖아. 그러니까 담보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을 세무소에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밑에 박스. 이거는 담보를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양도, 담보의 특징은 뭐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 그리고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얼마고 변제기간은 몇 년이고 이런 거를 뭐라? 약정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세무소는 양도로 보지 않고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그래도 오른쪽. 양도로 보는 경우 드디어 나왔다. 채무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는 얘기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태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공유물의 분할. 자, 그림 나왔네요. 간단하잖아, 그림. 5대 5로 분할했다. 5대 5로 분할하면 뭐다? 자기 거를 자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5대 5로 분할하는 거를 단순 분할 또는 단순히 재분할이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분할했어? 6대 4. 6대 4. 집은 변동이 일어났죠? 10% 그럼 10%는 사고파는 거야. 그럼 감소된 자는 양도세를 내고 증가된 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은 이론 문제가 나왔네. 1번 단순히 분할. 5대 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재분할도 5대 5다.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2번. 집은 변경. 6대 4. 그럼 10%는 사고파는 거예요. 증가된 자는 취득. 감소된 자는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변경. 변동이 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그다음 5번. 포인트가 뭐다? 무효. 뭐에 의해서? 소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판시. 그럼 무효가 되면 내부동산이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본다. 무효. 자, 6번이 뭐다? 신탁해지. 맡겼던 게 해지가 됐지? 그럼 역시 뭐다?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효. 다수. 그래서 5번, 6번은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안 본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변화나 딱 붙여요. 아까 설명했죠? 254쪽. 254쪽.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대물변제가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안 본다. 8번. 양도 또는 뭐다? 징여로도 안 보고.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하자고요. 9번에 1번. 9번에 1번. 자, 공격맨은 양도예요. 경락대금. 공매대금. 유상대가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나 공격맨 대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야. 9번.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그냥 공격맨은 양도인데 자기가 재취득해요. 값 소유 부동산이야. 그거를 의리.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아. 누구 부동산으로? 친구 부동산으로 이렇게 대출받는다고요. 내 부동산을 뭐다? 보증서 준 거야. 담보 제공해서 대출받아. 그럼 은행은 을에게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죠. 그런데 을이 빚을 못 갚아. 그럼 은행은 바로 값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죠. 값 부동산에 은행은 바로 경매 신청하잖아. 그럼 값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주체무자가 아니므로. 주체무자는 이해야. 졸지에 내 부동산이 날라가게 생겼잖아. 그럼 자기가 경매에 참가해서 재취득하는 거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소유권 환원. 그래서 양도로 안 본다. 그 뜻이에요. 그냥 공경매가 나오면 양도로 본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배웠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나왔네요. 정리가 어디에 돼 있다? 오른쪽. 오른쪽 박스에 별 딱 붙이세요. 오른쪽 박스. 255쪽. 배운 한도네에서만 하면 되는 거야. 매도 공경매는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다. 오른쪽 255쪽. 수용은 보상금을 받음으로 양도다.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다. 현물 출자는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다. 그리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가 감소되죠. 특히 위자료는 양도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 채무만 양도. 나머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나머지는 증여. 채무만 양도라고요. 오른쪽. 환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어떨 때 양도라고 배웠어요. 매각시. 그 다음 2번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 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어떨 때 양도로 배웠어요? 채무불리행시. 변제에 충당할 때는 양도다. 그 다음 3번 공유물의 단순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라고 그랬어요? 지분 변동. 6대4. 그리고 지적경경을 위한 교환은 법에 의해서 아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무효, 신탁해지는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양도지만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명의신탁도 뭐다? 양도가 아니다.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이름만 빌려주는 거다. 징여로 갑니다. 등등등. 그래서 8번 빼고는 다 설명했네요. 그래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을 구분하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